안녕하세요. QN 깜냥입니다. 이번에는 ASUS ROG 스트릭스 9 2.4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마이크가 두 개입니다. 살부착 가능한 봄 마이크가 있고 히든 마이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마이크 포토 주변을 보면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게 바로 히든 마이크입니다. 봄 마이크는 양방향성 번식이며 히든 마이크는 전방향성입니다. 히든 마이크는 입앞에 배치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방향성 번식을 채택한 듯 합니다. 재미있는 점은 마이크 두 개 모두 ASUS가 자랑하는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한다는 겁니다. 일단 봄 마이크 먼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려 보겠습니다.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히든 마이크로 녹음을 진행하겠습니다.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 소리입니다.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. 확실히 히든 마이크보다는 붐 마이크의 성능이 더 좋습니다. 외곡도 덜하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훨씬 좋습니다. 마이크를 사용할 때에는 붐 마이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물론 히든 마이크도 임시방편용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. ASUS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별도 집 세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원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가지를 종합했을 때, 특히 마이크를 활용한다고 가정했을 때, 게이밍용으로는 손색없는 성능입니다. 끝!